주상미? 어. 너구나. 여기서 또 보네. 그러게. 여기 웬일이야? 아, 남편이 이 병원 의사거든. 그래서 남편 만나러 왔니? 어. 그때도 남편 만나러 왔다고 했잖아. 근데 남편 직장에 자주 찾아오는 거 좀 별로지 않니? 어? 일하는데 신경 쓰이게 하잖아. 안 그래? 근데 넌 여기 어쩐 일이야? 난 볼 일이 있어서. 왔다. 차 갖고 왔니? 아니. 그럼 1층. 응. 언제 시간되면 같이 차 한잔 할래? 그러던가. 내일 어때? 내일? 어. 내일 같이 점심 먹을래? 약속 있어서 안 되겠는데? 아, 그래? 그럼 언제 시간 되는데? 내가 좀 바빠서. 아. 그래? 그래? 그래?